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할로윈 특집 방송이고요. 이 게임은 트위치에서 후원해 주신 게임입니다. 저번에 더 벙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는데 이번에 구원해 준 게임은 어떤 게임일지 한 번 기회를 만들었는지 근데 뭐 5편까지 나왔는데 괜찮겠지 뭐. 재밌는 게임일 거야. 뭐라는 거야? 아, 잠깐만. 아, 이거 스탑이 안 돼 이거. 네, 네, 네. 이거 마스크서 어디 나와. 이거 머리 안 돼. 이거 마스크서 어디 나와. 이거 마스크서 어디 나와. 원래 나오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다고 하기엔 깨져서 나오는데. 이거 영어에서 잘해야 된대. 끝까지 사주시기 바랍니다. 어어, 이름을 넣어. 이게 나중에 가진 게 sites에 være. 그래서 귀국창을 두고 들어가도록 조심조ด해. 아, 이름을 넣어라. 이게 보면, 나를 책임을 넣었고, 한번만 책임을 읽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cmd그를 맞고, 한 번네디트를 좀 해 주세요. 잠시만요. 에그, 베네딕트. 화면이 떨린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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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도 없고 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뭐 해야 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 도착을 안 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피자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온 거야? 피자 먹으러 왔다 아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조금만 이거 이렇게 하고 바퀴 조금만 올리자 버튼 누르래 버튼 누르라고? 오케이 오케이 눌렀어 자 그리고 나가봐 여기 찍어봐 움직일 수 있어? 아니 안될 것 같긴 한데 어 개구멍으로 들어왔어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시나 이런거 젤싫어 진짜 아이씨 진짜 젤싫어 어 어 여기 갑툭 찾으려고 하지 또 어? 내 이런게임 잘하라 내가 어?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왼쪽의 비판을 1600으로 널로는 칼도를 가 넘어갈 수 없는 건지 그리고 피자와 즐거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눈을 켜고 발로라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춤출 기분이 아니래 저기 뭐 있나 없나 지금 보는거잖아 저걸 넣어가지고 뭔가 저기서 춤을 추는거 같은데 내게 튀어나왔는데 다 알아 튀어나올려고 이거 각재고 있는건데 다 알아 내가 이거 내게임 하는거 봤거든 전에? 어? 막 시도때도 없이 튀어나오더라구 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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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났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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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잘해야하는데 뭐야 뭐가 나왔는데? 어 불 켜 저거 자 다시 한번 더 충격 충격 아니 저쪽 샤 다시 불 켜 나왔네 이제 뭐야 지금 충격을 받으니까 팍씨? 아 제가 팍씨야 아 제가 팍씨야 아 제가 팍씨야 아 제가 팍씨야 갤러리 컨트롤 밑에 기어 들어가라는거 같은데 또 어디 가야돼 어 에잇 아 그거 좀 튀어나오려고 지금.... 아 animal 안 나완 지금 기획적으로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야 사실 engagements glare 아니 갑자기 이게 초듯쇼 flies ㅋㅋㅋ 아 yeah 이게 지금 조용히 가는게 핵심이야 게임에서 벌써 놀라게 하면 놀라움이 ding-toria reacts 광고 착용해드리니 광고ilش 그리고 어디 내 강의가 있다 현실 10초번에 쫄게 하려고 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조용히 가는게 핵심이야 게임에서 벌써 놀라게 하면 그 놀라움이 반감이 돼 라이트는 또 라이트 체크하라잖아 이거 영어 해석 잘해야 되는데 라이트를 체크하라잖아 라이트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겠죠 배이비를 컨트롤 초크에 도움을 줘서 요건을 하자 다시 불 켜봐 쇼크를 주면 불 켜야지 또 또 또 쇼크를 줘봐 안되잖아 여기 봐봐 뭔가 안되나 이거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봐 이러다가 이제 한번 더 나오겠지 뭐가 아 근데 이거 놀래키려고 이거 각질 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나오네 안나오네 이러다가 갑자기 띠리 띠리 하면서 갑자기 뷰리띠리 하면서 뿜 뿜 그는 그날의 직업을 끝냈고 어차피 너는 더 이상 안가워 아니면 너는 돌아가야 될지 나 방심 안할거야 나 방심 절대 안해 진짜 준비돼있어 튀어나와봐 그냥 확 확 그냥 모니터 그냥 그냥 모니터 부숴버릴거야 불 켜 불 켜 안기어놓네 이제 또 안되네 이러면서 아 이제 막 안되네 안되네 이러면서 방심할 때 나온다 나 아카밍 됐어 지금 초반에 놀래키려고 불 켜 불 켜 불 켜 안되잖아 아니 반복해 반복 이거 뭐야? 키패드 이게 뭐지? 이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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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어 여기 인형이구나 이거 뭐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반복을 해야된거 같은데 왜 안되왜 안되 이러나가 이제 아 이제 나온다고 음 음 음 하는거지 아하씨 아普 키패드 어 s를 누르면 돌아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되는게 없네 빨리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면 이거 들키는거 아냐 쟤네들한테? 없어 없어 끝났네 첫번째방 끝 첫번째방이 아니야 튜토리얼이야 첫번째방이 끝났다고 나이트1이 끝났다는거지 완전 날로 오네 이거 팝콘각이다 이거 팝콘각 어 팝콘각이다 이거 팝콘각 팝콘각 막막막막막막막막 거기 팝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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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테레로 부르고 있는 거지. 김도님이 영어를 할 줄 알았으면 이걸 재미있게 볼 수 있었겠지.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뭐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고 있지만 영어를 알면 이제 아, 들으면서 아, 재밌다, 깔깔 이러면서 팝콘깍을 세울 수 있었는데 팝콘만 쳐먹었어, 그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았다. 주의를 살펴봐. 영어 모르면 진행이 힘들대, 그래가지고. 남자로 할 거면 1번, 일자로 할 거면 1번. 다른 옵션은 4를 누르래. 아, 거지같은 놈들이 숫자도 안 주고, 부르라고. 개무섭네. 아니, 숫자 키패드도 안 주고. 개같은 키패드로 봤나. 자,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한데? 한번 해석법 올려요, 어차피 볼 시간은 없을 거야.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아, 똥 마렵다, 근데. 커피 마시니까. 아, 그니까, 나, 나. 금격히 똥 마렵네. 나 게임오버 한 번 당하면, 떠나 봐. 아, 어. 게임오버가 안 당할 것 같은데, 이 게임. 아니야. 아니, 이 게임 아예 옵션 자체가 없어. 이게 두 번째 밤이야. 이게 옵션이 없어요, 게임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끊어졌어. 루틴을 알고 계신다. 이제 나가고,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열었다. 빠르게 들어간다. 아,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웃긴 스토리? 이 벽에 있는 벽에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너무 웃긴 하지만, 이게 스토리. 여기서 시체가 발현된 적이 있대. 어, 재밌는 이야기래, 그게. 아, 나 진짜. 제일 싫어, 이런 거. 아, 왜 이런 통로를 내만들어 놨어.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아, 나.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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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아까, 아까 했던 거. 반복해. 정, 쇼크 주고. 그렇게 하고. 헉. 아, I guess, 벌로라 has better things to do. 어. Let's zapper. That should be fun. Zapper. 충격을 주면, 그 애가 재미있을 거래. 아, 씨. 아, 이거 왜 창 모드가 안 돼. 아, 이게 뭔 소리야. 개소리.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개짓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저기 한 번 더. 반대편, 반대편. Let's check out fun time Foxy. Make sure he's ready for show time tomorrow. Foxy를 봐라. 오른쪽, 오른쪽. 일단 불부터 켜고, 아 없으면 샤크를 주라는 거지. 그니까 빠져있을 때 샤크를 주면 이제 애들이 정신들어 온다.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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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seems to have been a problem with the voice synthesizer. Default settings have been restored. Please proceed through the vent ahead of you to Circus Baby's auditorium. Let's worry about it. Default setting floor으로 저기 끼어들어가래. 아, 또 가야 돼. 아, 나 진짜 이거. 김도님이 좋아하는 똥꼬 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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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뛰어가 뛰어가. 깊은 산, 높은 산,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한 사냥.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깐다. 정은 날. 어, 요스. 아 좋아. Circus Baby had a busy day today. Let's check the light and make sure she's in proper working order. 이거 약간 외전격이래요. 피자 가게 외전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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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면은 이게 넘버링이 아니고 시스터 로케이션이라고 써있잖아. 어. 완전, 게임이 완전 이거 날로 먹었다 이거. 완전 날로 먹는 게임인데. 방 3개 모델이면 끝이네. Let's try another controlled shock. There seems to be a power malfunction that is affecting our ability to properly motivate baby. Please stand by while I reboot the system. I will be offline momentarily during this process. various other systems may be offline as well, such as security doors, vent locks, and oxygen. Commencing system restart. 어. It's commencing system restart. Motion trigger. Entryway vent. Funtime auditorium maintenance vent opened. 아, 안 보면 안 될까 이거. 벌로라 갈러리 maintenance vent opened. 이거 보면 제안해. 이 상황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니 이 상황을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니 원하는 상황이 무엇이든 이런 상황을 하니 어떤 상황이 많을까요? 이런 상황을 신고하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도와주면 나와라 진심이다 진짜 눈을 안전하게 만들게 곧 곧 끝날 뒤 누가 하라? 뭐? 뭐 인마 안모? 어? 들어가? 오케이 어 내가 들어가 줄게 아 이게 또 뭐야 이것도! 아우 이딴거 만드지마 나 젤 씨여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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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칸막이가 왜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쩌라고 여는 거지? 옆에 봐봐 아 그렇지 닫는 거고 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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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왜 아 이게 구멍으로 돼있어 졸라 무섭대 진짜 왜 안 열려 다시 다시 백 백 아 저기 눈까리 바로 눈까리 저기 눈까리 아 꺼져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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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셔 안 찔러져 안 나가지나 S로 안 나가죠? 아 나 아 나 나 치워 아 아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아 저기 있잖아 뭐 있는데 왔다 갔잖아 아 여기 또 있다 꺼져 꺼져 진짜 눈까리 그냥 확 그냥 먹물을 쭉 빼버리라 여기 있다 여기 야 야 일로와 일로와 내가 봤어 내가 어? 새끼 나 놀래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나를 어? 뭐뭐뭐뭐뭐 우리 치워볼까? 이거 꺼버렸어 컴퓨터를 뭐...뭐 했는데 게임오버야 어? 저거 뭐 토탈리콜이야 저거? 어? 어? 아니 뭐... 어? 토탈리콜이야? 저거 아놀드 슈알치에 되는거 아니야 저거? 아 근데 뭘 해야지 살아야지? 게임오버 조건이 되게 이상하네 아 그니까 눈을 깔아야되네 눈을 깔아야되는거네 눈을 깔아라 눈 깔아야돼 쟤랑 눈 마유치면 그거 있잖아 둘 만나면 안내한거잖아 이 빌예로 인형과 눈을 마주치지 마시오 이랬는데 눈 마주쳤다가 바로 아 그니까 쟤를 보면 안되는거야? 아 그런거같은데 눈 깔아야돼 눈 깔아야되는거같아 내 생각에는 시선을 피해야된다는거지 어 아까 그니까 시선을 계속 맞춰야되는거 아닐까? 시선을 계속 맞춰야되는거 아닐까? 하지만 눈은 계속 맞춰야되는거 아니야? 아니면 눈을 계속 맞춰야되는거 아니야? 그래? 아까 계속 마주치고 있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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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더지 잡기처럼 하는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 이거 죽은거 아니야 이거? 죽은거 아니야? 아 이거 죽은건가봐 어 또 나온다 이거 아아아아아아악 아 그니까 눈을 그러면 계속 계속 맞춰봐 치우지말고 눈을 계속 보고있어 오케오케오케 눈을 계속 보고있는거 같아 두더지 잡기처럼 하는건가 방금 내가 죽은거야 그게 나와 이리와 일로와 내가 찾는다 서치앤디스트로이야 그냥 어? 두더지잡기 미니게임같은거지 나와라요 눈 나왔을때 클릭해봐 계속 눈 마시고 있어야돼 찾아 찾아서 조지면 된다 여기다 여기다 찾아서 조지면 된다 눈 부셔서 도망간다고 클릭해봐 클릭해봐 눈가리 몸을 뽑는다 내가 뽑아버릴거야 이리와 이리와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어? 어디야 어디야 어 그래 거기있네 거기있네 어 거기있네 어 반갑다 야 어 두들겨 두들겨 그래 두들겨봐 뭐 뭐 뭐 어쩌라고 어 또 또 열어줄라고 어딨어 어디야 왜 없어 열어도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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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온거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지? 안나오지 아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뭐야 넘어갔나 아 WS 점프 진짜 미니게임이다 아 시프터 점프 던지 쓰로우 오케오케 내가 알게 아니 아니 쓰로우가 이거 쓰러지 아 이거 이거 먹어야지 되는구나 뿅뿅 어 이거를 처먹여가지고 애들을 배부르게 해줘야되네 저거 먹어 아니 저거 먹어 아닌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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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이제 저기 없어 워핀이 없어 그니까 이게 적당히 줘야되네 어 다 생겼다 돌아왔어 먹여 싸바 대박 겐지 겐지 지금 우클릭으로 지금 먹여있는거야 싸바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아 젠장 아 왜 이렇게 뭐야 이게 뭐하는거야 지금 저기 저거 돌아가보면 아냐 아이 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어 처먹어 아 이거 그 관통샷 둘 다 이제 배 터지게 만드는거지 뒤졌어 뒤졌어 뭔데? 아 이거 통과하면 뭐 살려주고 하는건가? 아 이거 누가 좀 채팅으로 알려줘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김도님이 막 떠들어서 내용을 못들었잖아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거 어떻게 깨는거지? 눈가리를 잘 봐봐 아까 몇번 놓쳤어 놓쳐서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놓친적 몇번 있었잖아 놓치지 말고 잘해봐 나 똥 싸러 가야돼 눈나리에 먹물을 그냥 저 눈알이 움직이는 위치를 잘 봐야될거 같애 그래서 움직이는 쪽에서 나타날거 같은데? 위에 와봐 오른쪽으로 왔어 뭐야 이거? 벌써부터 이 소리가 들려? 찍찍거리는 소리인데 아 찍찍거리는 소리가 약간 타임오버 소리인거 같애 그니까 실수해가지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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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봐 아이고 또 나왔다 반대쪽으로 끌으래 똥 싸러 간다 아 이 두개 잡고 있어야돼 이제 안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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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마 열리지마 오오오 잡고 있으면 돼 저거 잡고 있으면 돼 잡고 있으면 돼 힘싸움에서 이겨야돼 저거 잡고 있으면 돼 새끼 이거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너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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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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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되지 안되지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 끌어 끌어 옆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니가 어디 잡지마 오른쪽 밀어 밀어버려 아니 이게 안 돼 안 돼? 놓치게 된다고 아이 아니 아니 잡고 잡고 땡겨야지 아니 안 땡겨진다고 이게 땡겨 땡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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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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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 가는 타이밍이 있어 이게 아 아 그때까지 홀드려야 된다 아니 뭐 어쩌라고 이거 새끼 이거 야 형이 그 어 가이드가 다시 그 갤러리로 가서 단자함 두꺼비집 같은거 찾아가지구 수동으로 이제 리스타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뭔가가 잘못됐어 갔다와 너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역시 쓰러져 있으면 빨리 심폐소생술 알지 너가 민망에 가서 배웠잖아 심폐소생술 하는데 소원 바른다 patience 파워 시스템 변경이 До quals이 coeur을 시작하자 자동으로 시작할 것 frei 하지만 시스템 변경을 이용해 비법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시스템 변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캠을 잠깐만 이쪽으로 잘만 돌아가자 느리게 움직이면 안 걸린다고? You will now be required to crawl through the ballora gallery using the vent to your left to reach the breaker room. It is recommended that you stay low to the ground and reach the other side as fast as possible as to not disturb ballora. I will deactivate myself momentarily as to not create an auditory disturbance. Deactivating. What do you need to do? What do you need to do? The maintenance is open. I will go to the left side. I really don't want to do this game. I don't want to do this game. I don't want to do this game. I don't want to do this game. No! I can't wait... I'm not alone. Why do you need to go over there?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가 타이푼님 감사드립니다 어 예예 타이푼님 감사합니다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아 똘똘아 똘똘아 안돼! 아아아아 나 앞으로 못가겠어 아! 아! 이렇게 된 이상 자본주의로 간다 소사라 자본의 힘 아! 아 정신 차려님 감사합니다 아 나 앞으로 못가겠어 아아 앞으로 못가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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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eems you are taking a long time Please proceed as quickly and as quietly As possible Ay 소리가 들리네 소리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 지나간다 저 지나간다 잠시만요 ... ... ... ... 똥을 싸러간댔더니 똥통에 빠져 뒤졌나 그냥 왜이렇게 멀어 다왔어 다왔어 거의 다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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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를 누르면 오디오를 플레이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는 이거 누르면 되는건가 뭐 어쩌라고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내리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야 누르고 있어야되는거야 아 라디오를 틀리면 애들이 진정해서 자러간다고 뭐 뭐야 이제 뭐야 이거 계속 틀어야돼요 계속 틀어야돼요 아 또 이러다가 또 튀어나오려고 요거 저 오른쪽에 뭐 있는데 저 뭐야 저 뭐 있는데 잠시 카메라로 뭔가 해야된다고 요거 그니까 이거를 들려줘서 이제 데인저 레벨을 낮춘 다음에 이걸로 리스타트를 하면 되는거라 이거지 온라인 만들고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어 이스립 이준 진짜 그거 별난 아 왜 처음부터 다시야 아 또 처음부터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이 똘똘이 너 똥 싸면서 폰게임 하는거 내가 다 알아 빨리 튀어 와라 좀 존맛할 때 나와 빨리 와라 진짜 어? 내가 다 들리거든 지금? 어?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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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멀어 아 그만 좀 꺼져 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뭐야 뭐야 뭐 비 infin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곰, 곰 위치가 보고 진정시키라고? 아, 온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이게 한 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아, 오잖아, 봐봐, 저거 오잖아 아, 빨리 와, 좀 아, 뭐해, 무슨 똥을 만들어서 싸냐? 아, 하긴 말들이게 만들지, 몸에서 오지 마라 보고 있다 아, 꺼져 아, 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거를 아, 자꾸 오잖아 어? 시원하다 넌 시원하지? 어? 난, 난 지금 뒤지겠거든?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 많이 왔네 펩시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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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펩시콜라튀김님,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저, 저리, 저, 제자리로 돌아가 아, 오케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 그래 어디, 어디, 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껐어 아, 껐어 뭐야, 저거 리퍼야? 위치변경 죽음에서 돌아왔다 아, 이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나도 알아, 이거 대힘들어, 여기 올라갔어 이거 왜 뭐, 딴 거부터 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온다, 온다, 온다 무궁화꽃 이게, 이게 파란색이 됐을 때 해야 돼, 이게 음 오케이, 파란색 없어! 없어! 아, 저기다 오케이 오케이 everything is okay let's go back to sleep oh, calm down I think it was just a mouse let's go back to sleep let's go back to sleep oh, calm down oh, calm down I think it was just a mouse 어, 없어 우와, 온다 파란색이잖아 아, 저기 자리에 있어야된다구 let's go back to sleep 그래 저 자리에 있어야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상관없이? 아니야 그냥 멈춤 아니요 아무도 여기다 이제 밤에 다시 돌아올게 당연히 듣고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올게 스테이지 돌아올게요. 모든 게 괜찮아요. 좋아.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이제. 거의 다 깼다. 거의 다 깼다. 한 반만 올리고 이렇게. 오잖아, 오잖아. 봤어? 오잖아, 지금. 근데 계속이면 바뀌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래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면 얘가 자리로 돌아간다고, 봐봐.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갔지. 이제 이때 하면 돼. 오케이. 어쨌든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게 이제 5편까지 가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고갈됐나 봐. 어딨어, 어딨어. 어디갔어, 아마. 자기들 딸이는 이제 전편이랑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꼈을 거지만 이제 한 사람은 pain in this.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마지막 하나,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하나 남았어. 이것만 하면 돼.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거 너무, 너무 오바하지 말고. 한 번에 단식. 한 번에 단식. 한 번에 단식. 쟤가 프레디야? 비슷할걸? 비슷할걸? 아,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고 있네. 프레디 머큐리. 저기, 퀸. 됐어. 퀸의 멤버가. 퀸의 멤버들. 퀸의 멤버들. 퀸의 멤버들. 퀸의 멤버들. 퀸의 멤버들. 뭐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죽으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퀸의 멤버들. 퀸의 멤버들.